오늘은 고양이 발 정리를 할거예요. 고양이 발에 발바닥 사이에 털이 있어서 미끄럽고 안 이쁘니까 젤리 사이사이에 털을 깎아줬어요. 젤리가 이쁘게 나오게 잔동안의 뒷다리는 정리를 했어요. 이쪽 다리도 보여줄까? 이렇게 그럼 나머지 앞다리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꼬는 지저분해요. 코코넛이 자는 동안에 앞다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건 떼주고 도움드립니다. 아멘 젤리가 볼기 시작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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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쩍 튀어나오고 그 발모양이 동그랗게 되게 아멘 이렇게 동그랗게 잘 되셨으니까 자, 예쁜 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포가노스 발바닥이 완성이 되었어요. 짠! 이쪽 발바닥도 예쁘게 됐고, 이쪽 발바닥도 예쁘게 됐고, 이쪽 발바닥도 예쁘게 됐고, 아기 폴라베어 발바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일을 조금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잠깐만요. 잠깐만 보세요. 이쪽 다리도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지니까 조금 빨바르고 자, 그 다음에 마사지 마사지 자, 마사지를 좀 해줄게요.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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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발톱이 무섭게 나왔어. 쏘리 마사지 자,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이쪽도 마사지 이쪽도 마사지 화났죠? 이뻐졌어. 자,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도 예쁘게 발바닥도 예쁘게 짠! 발 좀 보여주세요. 손톱 내놓지 말고 발바닥 좀 보여주세요. 이쁘게 발바닥 이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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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하이 발바닥 헤어 끝 쉼 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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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